안녕하세요. 오늘은 penalized regression이라는 토픽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linear regression 모델에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X가 P-dimensional이고요. 그냥 linear regression 모델이죠. 그런데 P가 좀 디멘전이 클 수가 있어요. 한 100 정도 더하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디멘전이 좀 커지만 커질수록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이 변수 X들 간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어떤 상관관계가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그게 심해지면 완전히 한 변수가 다른 변수들의 linear combination로 표현이 될 수 있고 그거를 이제 다중공손성 문제라고 하는데 그런 멀티 퀄리티 문제가 생기면 이제 OLS 계산이 안 되죠. X' X, inverse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테크로매트릭스라는 저널의 리치 리그레이션 이스티메터가 제안이 되었습니다.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X' X 매트릭스의 다이구널 엘리먼트에 그 다이구널 엘리먼트에 람다라는 약간의 그 파지티브 넘버를 추가해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인버스가 존재하니까. 그게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는 여러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일단 이게 왜 인버스가 존재하는가를 살펴보면 X' X 더하기 lambda X라는 것은 eigenvalue eigen decomposition을 해주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eigenvalue가 여기가 lambda I가 심지어 0일지라도 이 lambda가 파지티브이기 때문에 얘 lambda I 플러스 lambda는 파지티브가 되죠. 그래서 인버스가 존재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했죠. 이 rich regression은 이제 그 계산 자체가 이 equation 1으로 표현되는 objective function을 minimize 하는 형태로 구현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interpretation이 첫 번째 term은 일종의 ordinary list square고 OLS 그냥 leg of fish이죠. 그 다음에 그냥 그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그 penalty term이죠. lambda가 0이 아니고 그러니까 lambda 값이 죄송합니다. 그 해기 개수가 이제 추정이 되면서 값이 생기면 그 값이 커질수록 두 번째 term이 커지겠죠. 그래서 이 두 번째 term의 penalization 파라미터, 튜닝 파라미터에 이제 lambda를 넣어주는 형태로 계산이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이거를 이제 라그란지 멀티플라이어 방법을 푼 것으로 이해를 해서 생각을 하면 이 objective function 리스트 스퀘어를 어떤 이 제한 조건 lambda 그 베타들의 이게 지금 이게 유클리디언 디스탄스 잖아요. L2 놈이니까 tau 얘들의 그 제곱이 그러니까 이게 계산해 보시면 이게 베타 j 제곱들의 썸일 것 아닙니까. 그것이 tau보다 작게 되는 제한 조건 하에서 이것을 푼 문제랑 이렇게 푸는 것을 레그란지 멀티플라이어 메소드로 풀면 이렇게 1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듀얼 그거를 이제 듀얼 리프레젠테이션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이 inequality constraint 를 갖는 최적화 문제는 보통 그 솔루션이 boundary 포인트가 생기거든요. 이 경계점에서. 그래서 이 솔루션은 실제로 이걸 만족을 하겠죠. 이 equal이 생기는 데에서 equal 포인트에서 생기는 거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얘가 이렇게 lambda와 tau 간의 1대1 매칭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lambda가 0이란 얘기는 lambda가 0이란 얘기는 뭐예요? lambda가 0이란 얘기는 tau가 무한대라는 얘기랑 같습니다. 왜냐하면 lambda가 0이란 얘기는 그 penalty term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penalty term이 없다는 얘기랑 뭐랑 같은 얘기냐면 이 제한 조건을 tau에서 제한 조건이 tau를 무한대로 준 거 그러면 제한 조건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거랑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라우랑 tau는 lambda랑 tau는 서로 이제 역수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거의. 그 다음에 이제 그 통계적 성질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보시면 bias variance 이렇게 나오는데 첫 번째 그 리치가 bias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굉장히 그 사고의 전환인 거죠. 어떤 면에서. 왜냐하면 그전까지는 가우스 마코프 띠어림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best linear unbiased estimator 이런 거를 이제 찾았잖아요. 그래서 best linear unbiased. 마치 unbiased가 아주 신성한 그런 어떤 가치인 것처럼 추구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scientific, 과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unbiased estimator가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science가 아닌 prediction 입장에서 보면 prediction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bias가 있더라도 그 bias를 희생을 시켜서 msc가 만약에 내가 더 낮아진다면 그거를 취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개수 자체를 추정하는 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하나의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죠. 뭐냐면은 bias를 희생을 해서 bias가 좀 생기더라도 msc가 줄어드는 그런 방향. 그래서 이 구간 안에 있으면 lambda가 이 구간 안에 있으면 실제로 rich regression estimator가 msc가 ols보다 더 잦다는 것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bias라는 것은 이 order 하에서는 그러니까 뭐냐면 lambda가 0이면 물론 bias가 없는 거죠. 그런데 0 lambda의 그 order가 n의 이 속도로 이제 증가하면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죄송하네요. 이게 plus 같은데 제 생각에는. 오타 같습니다. 나중에 제가 확인해 볼게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lambda가 증가를 할 수 있거든요. 증가를 하는데 이 x'x가 n의 order이기 때문에 n의 비례에서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좀 천천히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variance의 order. 그러니까 기본적인 팁은 bias 제곱이랑 variance를 생각하는 거예요. bias 제곱이랑 variance를 생각하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 이게 이 bias 제곱이 핵심은 bias 제곱이 n의 제곱 n분의 1보다 작아야 되거든요. bias 제곱이 n분의 1보다 작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얘가 지금 n의 제곱이고 그래서 얘가 제 생각에는 오타가 같아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유튜브에 댓글로 넣을게요. 그런데 아니면은 저기 요거는 수정해가지고 lecture note는 수정해가지고 확인해서 올리겠습니다. 베이지안 인터프리드 여러분 리치를 또 베이지안으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베이지안 우리가 베이지안을 할 때 뭐 처음에 베이지안을 배우면 이걸 이제 뭐 플랫 프라이어를 주는 플랫 프라이어를 주면은 그게 난 인포메티브 프라이어가 되는 것이고 이 리치는 플랫 프라이어가 아니라 플랫하지 않은 거죠. 이게 이제 람다가 0으로 가면 람다가 0으로 가면 이게 무한대가 될 거 아닙니까? 이 분산이 그럼 프라이어가 플랫해지는데 이건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플랫하지 않은 프라이어를 일부러 주므로써 이제 그 쉬링키지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뭐 파스트리어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노말 노말이니까 쉽게 계산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파스트리어 베리언스를 보면 이 민 파트가 이게 뭐가 됩니까? 이게 이게 리치죠. 리치. 그래서 뭐 그렇게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시그마는 똑같고요. 이제 람다 파트 람다 파트를 튜닝 파라미터로 해서 튜닝 파라미터로 해서 튜닝 파라미터로 해서 이제 계산할 수 있지만 크로스 밸런싱을 하지만 베이지한 입장에서는 얘도 하나의 파라미터로 보고서 그거에 따라 다시 프라이어를 주어서 그 파스트리어를 개선해내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 가지 또 재미있는 거는 이것을 이 프라이어를 주지 않고요. 그 베타를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노말로 주지 않고 노말의 믹스처 그러니까 분산이 작은 노말 아주 작은 노말이랑 분산이 적당히 큰 노말이랑 두 개의 믹스처 형태로 프라이어를 줘버리면 그게 나중에 변수 선택을 해주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를 스파이크 앤 슬랩 프라이어라고 하는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리치고요. 라소는 이제 라소는 또 굉장히 또 재미있는 아이디어입니다. 이 티시라니 선생님이 원래 토론토 대학의 교수였는데 이제 이 이 그 라소를 일단 이 방법론 자체도 이제 방법론 뭐 새로운 면이 있지만 또 이름을 줬잖아요. 이렇게 라소 이렇게 딱 해서 뭔가 그 브랜딩을 좀 잘 해서 아무튼 이분이 이걸로 굉장히 히트를 쳤어요. 이 페이퍼로 그래서 이제 스탠포드 대학으로 스카웃 되셔서 가셨죠. 스탠포드 대학에서 아주 잘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보면 이게 참 이런 거를 참 처음 생각하는 게 물론 어려운 건데 알고 보면 간단한 아이디어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뭐냐면 처음에 그러니까 오브젝티브 펑션을 두 번째 로스를 L2놈에서 L1으로 바꿨어요. L1 그거예요. 요걸로 바꿨어요. 요게 제곱이었는데 그 리치에서는 이게 제곱 아닙니까? 요게 제곱인데 여기서는 이제 L1 절대값으로 바꿉니다. 근데 이게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 보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이거는 이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죠. minimize sum of square residual error sum of square subject to L1 penalty 이렇게 이제 라그란지 멀티프로 하니까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리마크는 이 Q 펑션을 베타에 대해서 미분을 해서 이퀘이션을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풀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이게 지금 sign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이거 자체가 베타제의 입장에서는 이런 V자 형태의 그래프니까요. 그게 미분을 해주면 왼쪽은 마이너스 1이 되고 오른쪽은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람다가 붙어가지고 sign이 된다는 뜻이고요. 이거를 풀면 되는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약간 간단한 가정을 해봅시다. 뭐냐면 X' X가 오소그널한 다이그널 엘리먼트가 되는 아이덴티 매트릭스 그런 상황을 생각해보시면 이 식 자체가 이 식 자체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솔루션이 이거를 만족하는 것은 라소고요. 이 첫 번째 것은 결국은 OLS가 되죠. OLS가 왜냐하면 이게 X' X가 아이덴티티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라소에 대해서 풀어주면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예요. 재미있게. 이게 좀 의미를 생명할 수 있겠죠. 뭐냐면 이 OLS값이 마이너스 람다와 마이너스 2분의 람다와 플러스 2분의 람다 사이에 있으면 0으로 놓고 그죠? 그 다음에는 이게 좀 그걸 벗어나면 약간씩 더해주거나 빼주는 형태로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래프로 생각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지금 레절루션이 좀 별론데요. X축이 X축이 OLS고요. 위축이 변환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리치 두 번째가 섭셋 셀렉션 우리가 보통 T테스트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게 라소입니다. 그러면 리치는 그냥 다 0으로 조금씩 이 0 이게 지금 0이거든요. 이 포인트가 이 0에 0으로 다 수렴하게끔 이렇게 조금씩 변해지신 거고 얘는 섭셋 셀렉션은 시그널이 작으면 그죠? T값이 작으면 마이너스 2부터 이 사이에 있으면 0으로 놓고 그걸 벗어나면 그냥 원래 값을 놓고 OLS를 그러니까 이게 점프가 생기는 거죠. 값이 이게 여기서 컨티뉴스 하지 않죠. 여기서 점프를 해서 이렇게 들어가고 얘는 컨티뉴스는 한데 그러니까 이거는 같죠. 이건 컨티뉴스 그러니까 쉬링키즈는 있어요. 컨티뉴스는 한데 이제 바이어스가 생기는 겁니다. 큰 데에서 조금씩 바이어스가 있죠. 물론 바이어스가 여기서 보시면 람다가 람다의 오더가 있으니까 N에 따라 달라지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해석이고요. 두 번째가 더 재밌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얘를 요거죠. 요 문제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자 이거입니다.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그러면 얘는 어차피 상수 베타에 대해서 상수니까 상관없고요. 요건데 요거가 뭐냐면 결국은 이거랑 같은 거예요. 거의. 그죠? 요게 왜냐면 베타 해세 배리언스가 x'x inverse sigma 2니까 요 요 컨스탄트 타임스니까 결국 이거를 미니마이즈 그러니까 이걸 미니마이즈 하는 거랑 이걸 미니마이즈 하는 거랑 이걸 미니마이즈 하는 거랑 같은 겁니다. 같은 문제죠. 그리고 이거는 제한조건 그죠? 그러면 이거를 그래프로 표현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프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요게 이제 요 요 등고선 이 등고선이 뭐냐면 이 분포 정규분포죠. 그러니까 베타햇의 요 등고선은 뭐냐면 베타햇의 덴설티티에요. 베타 그러니까 2차원입니다. 그러니까 베타햇의 덴설티티 펑션이고요. 조인트 덴설티티 펑션이 이제 2차원이 되고 근데 우리는 어디서 관심이 있냐면 요거니까 요 다이아몬드라 그러나 마름모라라라나 그 안에 요 사각형 안에서 이 값을 최소화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게 지금 미니마이징 하는 거니까 그러면 접점에서 만나겠죠. 그 접점이 이것이 사각형이기 때문에 마름모 꼴이기 때문에 이렇게 꼭지점에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지점에서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꼭지점에서 만나면 요 솔루션이 솔루션의 베타 1 값이 0이 되죠. 그러니까 쉬링키지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근데 리치는 그렇지 않아요. 리치는 오른쪽을 보시면 이게 리치인데 리치는 이게 이제 동그라미기 때문에 이 접점이 접점이 이렇게 꼭 이렇게 꼭대기에서 그러니까 꼭지점이라는 게 없는 거잖아요. 꼭지점이라는 게 없으니까 접점이 그냥 아무데나 만나면 그러니까 이거는 쉬링키지는 되지만 쉬링키지는 되지만 그러니까 0으로 가까이 줄어들긴 하지만 이 스파셜티 성질은 없는 거죠. 이거는 스파셜티 성질이라고 해서 아예 개수가 0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 이런 겁니다.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프리딕션 입장에서는 프리딕션 입장에서는 개수가 큰 거하고 그러니까 X들의 베타 개수가 큰 거하고 작은 거에서 큰 거를 신경 쓰는 게 중요해요. 작은 거는 예를 들어서 개수가 0.1이라고 합시다. 그럼 0.1을 0.15로 추정을 하던 0.05로 추정하던 그게 전체 대세에는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X들의 스케일이 같다고 한다면 하지만 어떤 베타 개수는 30이다. 참값이 30이다 그러면 그게 똑같이 30으로 추정하느냐 20으로 추정하느냐 40으로 추정하느냐에 따라서 Y핫 값이 확확 바뀌죠. 그러니까 큰 놈들을 제대로 맞춰주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P가 많으면 P가 크면 힘이 딸리는 겁니다. P가 크면 힘이 딸리니까 이게 지금 어차피 N은 제한된 N은 일정한데 P를 너무 많이 하려고 하면 그만큼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하는 에너지를 낭비라기보다는 에너지가 다 모든 전에 그런 얘기 했죠. N은 리소스고 P는 태스크 업무의 양이에요. 그러면 나의 리소스는 N인데 태스크가 P가 너무 많으면 힘이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힘이 붙이다는 얘기는 뭐냐면 추정량이 이렇게 왔다 갔다 추정량의 분산이 커지는 거죠. 그거를 라소스에서는 얘를 0으로 줄여줌으로써 작은 놈들은 0으로 미리 다 만들어주는 거죠. 0을 만들어놔서 나머지만 충실하게 추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워클로드를 줄여줍니다. 실제로 추정해야 되는 그 개수들을 워클로드를 줄여두니까 프레딕션에서는 유리할 수 있죠. 그런 면에서 라소스가 더 프레딕션 측면에서는 바이어스는 있지만 프레딕션 측면에서는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를 베이지안 입장에서도 인터프리션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파켄 카셀라 가 베이지안 라소를 제안을 했고요. 이게 지금 보시면 이게 엘완 놈이죠. 엘완 그 쉬링 퀴즈가 이제 이게 에러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뭐냐면 시그널이 0인 거예요. 실제 시그널이 그렇죠? 베타 베타 값이 0인 거예요. 그러면 베타가 0이지만 데이터를 만들었지만 이 입실론이 랜덤 베리프이기 때문에 에러가 있기 때문에 나의 베타 헷은 0이 아닌 값이 나올 수 있죠. 샘플링 에러 때문에 0이 아닌 값이 나오지만 나와서 이게 그냥 MLE를 하면 이걸 추정하는 거죠. 이 값이 하지만 이제 라소 프라이어를 넣어주면 라소 프라이어를 넣어주면 이제 파스테리어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라이클루드랑 프라이어랑 이렇게 결합되는 형태가 돼서 이 프라이어가 여기에 워낙 시그널이 크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어떤 컨벡스 에베리지가 스틸 이렇게 되는 거죠. 약간 쉬링키가 되긴 하지만 이게 이렇게 이번에는 E예요. E 시그널이 E야. 그럼 시그널이 E니까 여기가 지금 확실하게 멀죠. 영어로부터 그러면 나의 라소 프라이어는 이쪽에 있어도 나의 라소 프라이어는 이쪽에 있어도 시그널이 여기 그러니까 그 에메리가 지금 투루 투루는 이지만 에메리는 뭐 E에 가까운 어떤 값이고 그래서 프라이어가 이렇게 있어도 이게 워낙 떨어져 있기 때문에 파스테리어는 파스테리어는 왼쪽으로 조금 갈 뿐이에요. 여기까지 못 가요.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여기에 충분히 이게 있기 때문에 라이클리프 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라소가 라소, 베이지한 라소가 이제 보시면 시그널이 작은 거는 그죠? 시그널이 작은 거는 영어로 스팟서티를 해주는 게 있고 시그널이 크면 시그널로 잡아낸다는 얘기가 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뭐 관련해서 지금 이거 파트 아니니까 하나 또 다른 거 좀 더 어드밴스드 타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